그런 분도 있어요. 학자인 채 하는 분들이 저한테 학자 아니라고 논문 안 쓰지 않았냐? 논문 안 쓰지 않았냐? 논, 경율론 중에 논에 해당돼요. 논문 안 쓰지 않았냐? 학자 아니다. 근데 저는 맞아요. 저 학자 아니에요. 여러분, 죄송한데 저 학자 아니지롱. 학자들이 보는 그 원칙대로 말을 해달라? 싫어요. 그러기 싫어요. 저 학자가 아니니까. 저는 보살이지 학자가 아니에요. 저는 경을 쓰는 사람이지 논 쓰는 사람이 아닙니다. 뭔가 인용문 모아서 이걸 해서 이렇게 추론하니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하는 논문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. 저한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추측해보니 이건 것 같고 이게 확률이 높고 이런 얘기 안 해요.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.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죠. 학자들이 보면 학자는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돼요. 학자는요. 이게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. 이게 답일 확률이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하고 했을 때 높은 것 같다. 저는 자명한 얘기만 해드릴 거기 때문에 이건 이겁니다라는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. 자명한 얘기만 해드릴 거예요. 저는 보살이지 학자가 아닙니다. 제가요. 인문학자처럼 행세해요. 인문학자처럼 행세하고 다니는 게 있어요. 그래야 알아주시니까 저를. 사실 인문학자도 아니죠. 보살이 인문학자인 척 하는 거예요. 지금 다들 인문학이에요. 알아들으니까. 논문을 썼어? 뭘 썼어? 박사 논문 있어? 없기도 하고 안 쓸 거예요. 제 영역이 아니니까. 그냥 자명한 얘기, 지당한 얘기만 할 거예요. 저한테는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저한테는 그 정도 얘기예요. 밥 많이 먹으면 배 나옵니다. 이런 얘기. 그냥 그런 얘기하는데 무슨 논문이 필요 없잖아요. 그건 그옵니다. 바리세파들이 체계적인 학자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이상하거든요. 너무 다루는 방식이 진리를 너무 조잡한데? 근데 말에 권위가 있고 확신이 있어요. 성령에서 바로 나오니까 아 이상한데 하는 거죠. 우리랑 너무 결이 다른데? 또 말이 다 맞는 것 같지. 들으면 왜 설득되지? 그게 경이에요. 경은. 경은 그래요. 경은. 여러분 불경이고 뭔 경이고 경은. 이게 답이다라고 얘기하지. 막 이렇게 추론의 과정을 보여주고 이러지 않아요. 경은. 그건 이미 충분히 소화된 뒤에 딱 답을 얘기해주는 게 경이거든요. 추론 과정을 보여주는 게 논이고요. 이건 이거야 하면 되는데 모르니까 말이 많죠. 전문가한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아 이거 쉬워. 이렇게 하면 돼. 근데 이제 초짜한테 이걸 가져가서 이거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? 잠깐만 여러 학설 있어. 다수설, 소수설, 유력설. 다 따져보고 한번 확률을 계산해보고 그중에 뭐가 어떤지 한번 해보자. 듣기만 해도 어렵죠. 벌써. 본인도 헤매고 나도 헤매고. 진짜 고수한테 가면 뭐라고 그러죠? 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. 이렇게 하면 돼. 그게 경이죠. 인생살이에서 이렇게 사세요. 이게 경이에요. 너는요. 왜 그래야 하냐면요. 온갖 근거 되고 막 해보는 거예요. 설득을 해보려고. 그 과정이 자기도 알아가는 과정이라서 어려워요. 읽다 보면. 같이 헤매요. 같이 헤매게 돼요. 롱몬을 읽으면 같이 헤매는 거예요. 경은요. 머리가 자명이지. 그렇게 그렇게 모든 걸 겪고 제일 자명한 알맹이만 탁 던져주니까 경은 자명하죠. 서양이 논문에 밝고 동양이 경에 밝아요. 경. 탁 던져주는 말에 밝아요. 서양은요. 지리하게 찾아가 보자. 논문의 장점도 있어요. 그게 학문의 발전을 가져왔어요. 일반인들의 학문 수준을 지적 수준을 끌어올려줍니다. 논의 장점. 그래서 논을 논이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. 이 영역이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저는. 이 영역은요. 일반 대중을 또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주는 역할이에요. 논은. 경은요. 답이 뭔지 바로 제시해 줍니다. 둘 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. 저는 그중에 경 쪽이지 론 쪽이 아니다. 알고 제 강의를 활용하시라. 이거지. 경만 필요하고 론은 필요 없다. 이건 아닙니다. 중생한테는 다 필요해요. 필요하니까 있는 거예요. 근데 제가 혹시 이해가 안 되신다면 너 논문 쓰는 놈이 아니다. 학자가 아니다. 라고 하신다면 맞다.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. 당신 보는 게 맞다. 좀 다르다.